안녕하세요 라인프렌즈 라벨프린터인데요 한번 건전지부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 꽂을 때는요 플러스가 아래로 오게 첫번째에 둘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해서 또 넣겠습니다 이와 같이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그죠? 그럼 카트리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트리지는요 두개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하나 장착해볼게요 그냥 마구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마치 캐세트테이프처럼 빼면 되는데요 마감도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큰 오점은 없습니다 마감구icoico소 마감구ico소 마감구ico소 마감구icoops 마감구ico소